안녕하세요 아마 이쪽 자리 자 저기 왜 오징어가 서있죠? 저럴 때 참 옥색할 거야 성근아 힘겨라 저기 빛나시네요 서치가 저기 빛났어요 정말이지 범접불가한 비주얼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바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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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 진정한 얼굴 천재 정우성씨까지 안녕하세요 잘생긴 옆에 또 잘생긴 영태꾼 얼굴 천재들의 만남 함께하시죠 여름극장관을 점령할 황금 라인업 2029년에서 날아온 비주얼 종합 선물 세트 영화 일랑의 주역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볍게 일랑이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해야 할 텐데 어떤 분이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갑니다 항상 영화 소개하는 게 너무 힘든데 동일을 하기로 결승 동일을 하기로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네 남북이 통일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 그런 한 예감은 틀리진 않죠 강동원씨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경이네요 네 배경을 됐고요 배경이 됐고요 내용이 이제 어떤 그래서 그 대테러 부대 속에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어 아니 내 속 갑자기 자연스럽게 내 캐릭터 소개로 빠지네 제일입니다 남북 통일계를 선포 후 반통일 테러 단체가 등장한 혼선의 2029년 늑대에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탈을 쓴 늑대야 그 속에서 등장한 인간병기 늑대로 불리는 한 남자 일랑입니다 캐스팅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와 이거는 가능한 캐스팅인가 이게 강동원씨는 들었을 때 어땠셨어요 처음에 이제 우상 선배님이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저희 특기대의 일랑이라는 조직에 분목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두 곡이 잘 어울리시는 스타일이시죠 그럼요 대장 뭐 많은데 두 목 제가 두 목이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처음 포스터가 갇힌 포스터가 등장이 됐을 때 얼굴 천재들의 모임이 아니냐 정우성씨 이런 부제는 만족하시나요? 당연한 거죠 혹시 더 추가로 원하시는 부제가 있으실까요? 종합선물 세트 잘생김과 예쁨 종합선물 세트 강동원씨는 어떠세요? 거기에 선두에 서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선두에 저희 두목님이 계시고요 보리려고 두 번째 정도에 이렇게 위치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저는 세컨 나머지 두 분은 세컨 네 세컨 네 그 얘기를 했던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된 계획은 이런 식으로 시켜요 아 약간 세네식 교육인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수직관계라 그러면 비주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연예가 중계에서 총 미남 배우 순위를 뽑았습니다 강동원씨가 2위를 하셨고요 아 좋아요 정우성씨가 4위를 하셨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조사죠 잘못된 조사죠 설문조사 잘해야 돼요 네 2등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좋겠어요 네 뭐 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좋겠다 1위가 장동원씨고요 3위가 원빈씨고요 궁금하지 않아요 잘 됐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예고편에서도 봤지만 진짜 무거웠죠 강화복 한 40kg가 좀 넘어갔던 것 같고요 뭐 부품이 34개라고 하는데 총 들고 뭐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아지니까요 행군할 때도 이렇게 무거웠나 하하하하 보기에도 너무 무거워 보여서 진짜 안쓰러웠어요 외국 외우들 그런 거 입고 하는 거 분명히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돈을 더 주면 더 가볍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생이 충격 먹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아유 감독님 나빠요 오늘 한프리아로 다 먹히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한 체력 테스트 엄청난 훈련을 거친 일랑 배우들 손가락 힘 테스트가 남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하네요 마동석 씨는 825점이 욕심이 나네 현재 1위죠 그게 1위에요 그게 1 현재까지 1위입니다 그게 825점 900을 넘으시면 네 그분이 오늘 인터뷰에서 한 15분 정도 가져가시고요 아주 꼴찌 가신다 얼굴에서 모자이크가 되고 네 편해지게 되는거죠 나는 왜 모자이크가 더 욕심이 났어요 하하하하 두목님 두목님 두목님이신데 나오셨죠 네 인조비할 때 계속 모자이크 처리되고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모자이크 떼서 배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하하하 여러분은 지금 얼굴 과소비에 이어 모자이크를 오시면 정우선배워로 보고 계십니다 정우선배워로 보고 계십니다 정우선배워로 보고 계십니다 정우선배워로 보고 계십니다 정우선배워로 승부욕이 없어서 모르겠다 정우선배워로 무스탐 저는 요즘 목적 tac 자 점수는요 685점 아 모자이크다 두번째 조사를 하면 한효주씨 혈inhos 보작 cliff 무파이크 처리되마 네 마음을 보셨더라구요 548점 이어서 승부욕의 사나이 민호씨의 점수는 850점 오, 잘 쳤죠? 와, 마동석 씨를 노려 851점. 최우주 나온 것 때 우리의 김무여배우! 역시! 951점입니다. 802점이 넘었다, 이렇게 해서. 802점. 빰! 눈빛부터 변합니다. 마지막 주자, 강동원 씨의 점수는 과연? 넘었죠? 963점입니다. 저 이게 900점에 나올 수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선수 챔피언, 강동원 씨에게... 이거 드시고 소감하면서 부탁드릴게요. 963점 기록하신 강동원 씨. 어, 없어졌어. 네, 아, 여기 잡투를 썼네. 여기 지금 다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고장의 처리가. 축하드립니다. 나는 이게 더 재밌어. 와, 와. 풀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본인이 풀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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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대 해 주랑. 재미있거랑. 많이 봐주랑. 많이 봐주랑. 사랑해주랑. 무거워걸랑. 많이 봐주랑. 뽀뽀뽀를 할게요 일랑 대박나당